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일단 6월 평가원이 끝나고 이제는 7월이 시작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름방학 앞두고 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9월 평가원을 잘 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그리고 길지 않은 여름방학이지만 8월 달까지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기존에 제가 이제 깔아놓은 강좌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 강좌를 토대로 9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강좌로 9월 평가를 대비하는 거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9월 평가원 이후에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기존 강좌를 토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Q&A 게시판에 올라오는 상담들을 해드리다 보면 이 말씀을 좀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자 기존 강좌로 9월 평가원을 일단 대비해야 되는데요. 등급을 좀 나누겠습니다. 3등급 이하 그리고 1, 2등급 이렇게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3등급 이하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 강좌는 지금 일단 업로드 된 강좌입니다. 알겠죠. 자 무조건 기본기와 기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사설 컨텐츠 나중에 보시고 3등급 이하라는 것은 어찌 됐든 3등급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땐 많이 안 틀리겠지만 포인트는 시험을 볼 때는 그 실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누가 정확하게 독해를 해내는 게임인데 그 정확하게 독해를 해내는 게임은 결국에는 명확한 기준 자체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확한 기준 잡는 게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학이랑 독서를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압축편을 찍어놨습니다. 알겠죠. 압축편을 찍어놨고요. 우리 함께 시작이 압축편이고 기존은 51강인데 이거를 제가 14강으로 바꿨습니다. 자 왜 이렇게 줄었냐고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시작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다 가르치는데 우리 함께 시작에서 가르쳤었던 내용 중에 아이들이 많이 질문했었던 어려운 거 위주로 좀 잡아놨고요. 그 어려운 거 위주 중에서도 어찌됐든 올해 6월 평가원 아시겠죠. 제가 교재를 만들 때 6월 평가원에서 출제됐었던 출제 원리를 그대로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면서 포인트는 핵심적인 것, 어려웠던 것들을 다 줄이다 보니까 14강으로 나왔고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 현장에서 시켜보면 학생들이 2주 정도면 다 듣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 14강이고요. 이 14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EBS까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제가 기준 자체를 드립니다. 특히 자 산문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 산문 같은 경우는 초안현실이 중요하고 고전 산문은 장르적 특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문문학 같은 경우는 크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EBS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출제오도 자체가 연결이 많이 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독서는 자 근원적 실력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강좌 한두 개를 들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는 우리 함께 시작 독서를 듣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많이 구매를 해서 제가 이번에 4세까지 찍었거든요. 이번에 5세가 다시 들어가는데 교재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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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있어서 포인트는 뭐냐면 1, 2단계를 좀 빠르게 수강하시기를 바라는데 4단계까지 있어요. 제가 수업은 4단계까지 찍어놨는데 1, 2, 3단계는 첫 번째로 1, 2단계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어가는지 한 기본기 자체를 다루는 포인트고 이 부분이 살짝 처음에 들을 때는 힘들 수 있는데 1단계만 잘 버티시면 2단계로 가다 보면 이제 글이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자 독서는 단순히 이해해서 읽는 게 맞는데 제가 단순이라는 단어를 썼죠.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시험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방법들을 툴로서 적어놨기 때문에 단순히 독서는 그때그때 맞는 행동을 통해서 성적 절대 안 오릅니다. 아시겠죠. 시험 느껴보셨죠. 6월 평가는 해보셔서 알겠지만 행동을 못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내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직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근원적 실력을 높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글을 근원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 우암시를 먼저 좀 하시고 1, 2단계를 좀 빠르게 들으십시오. 1, 2단계까지는 빠르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자 기존 강좌이라고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죠. 수강하는 방법인데요. 자 압축편 현대시를 먼저 듣습니다. 제가 순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압축편을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로 해놨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현대시 그 다음 이거 다음에 고전시가 됐죠. 자 그 다음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소설 이렇게 3문으로 넣어놨는데 핵심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우암시 압축 버전을 먼저 듣는 거예요. 현대시까지 이게 총 6강 정도 될 겁니다. 그럼 현대시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썼냐 최근 트렌드가 현대시가 해석의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이 나왔고 이 현대시는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가능한 거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가 문학을 풀 때 필요한 행동 자체를 다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고전시가로 가면서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우암시 압축편 이 압축편을 현대시까지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었죠. 자 그러면 고전시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듣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까지 다 들었으면 그때 도약 시즌원을 같이 붙는 겁니다. 이렇게 도약 시즌원을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도약 시즌원은 현대시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배웠었던 기본적인 논리성들을 여기서 정제된 기출들로 알겠죠. 정제된 기출들로 정확한 기출들로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기준 잡는 거, 논리성 잡는 거를 여기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 들으면서 고전시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병행해서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고전시가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소설 들어가겠죠. 그럼 이 현대소설 들어갈 때는 도약 시즌원의 현대시에서 이제 무슨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고전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크로스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했던 말 여기서 똑같이 하고요. 이 현대시에서 했던 말 고전시에서 똑같이 하고. 그럼 여기서 했던 건 당연히 똑같이 여기서 또 하겠죠. 됐죠. 그래서 일관된 풀이가 뭔지를 좀 느끼게 될 겁니다. 다시. 수능 국어에 나와 있는 문학은 단순히 번복해서 읽으면서 감상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국어는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내가 갖다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능력 자체는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전부 다 주어지는 조건을 토대로 명확하게 보는 연습 자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전 연습을 한 번에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기존 교재로서는 문학과 독서를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고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함께 시작 1, 2단계를 먼저 빠르게 수강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1, 2단계까지 다 듣고 나면 시즌 1을 병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시즌 1을 병행할 때는 제가 우리 함께 시작 1, 2단계에서 배웠던 것들을 초반에 다시 한 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긴 글과 문제를 통해서 적용 연습을 계속 시킬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성을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1, 2단계 하면서 3, 4단계를 병행하는 거고 자 3단계는 뭐를 가르칠 거냐면 제가 글을 읽을 때 서론을 엄청 강조할 텐데 이 서론 유형을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서론 유형에 맞는 행동양식을 다 설명드릴 거고요. 그 행동양식을 통해서 글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배우면 되고 4단계는 실제 지문에 나왔던 실전에서 나왔었던 지문들을 분석하는 거를 1, 2, 3단계에서 배웠던 걸 계속 연습시킬 겁니다. 그래서 도약 시즌 1과 3, 4단계를 같이 가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기존 교재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EBS 병행인데 6월 평가원에 EBS 병행이 많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수특에 나온 포인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9월을 대비해서는 어찌됐든 수원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특과 수원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EBS 수특과 수원을 보시되 단순 암기는 9월 평가원 이후에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거를 암기하는 건 나중에 하세요. 9월 평가원 이후에 하시고요. 암기는 9월 이후에 하는 겁니다. 9월 이후에 하시고 지금은 배운 거를 토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 수원 수특 문제집을 갖다 놓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직접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한 걸 토대로 지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고 제가 강의를 최대한 20분 안쪽으로 끊었습니다. 작품별로. 알겠죠. 시가 짧은 경우는 10분 안쪽으로 끊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거나 점심시간이거나 쉬는 시간에 한두 개씩 따박따박 보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서 들어보시면 문학 작품 정리는 제가 EBS 수특과 수원을 같이 수업해놨으니까 같이 보시고 모든 교재를 PDF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PDF로 해놔서 다운받아서 공부하시기 편하게 해놨고 반복해서 보셔야 되니까 다운받으셔서 복습하실 때 거기에 얹으면서 복습하시면 되고요. 손글씨는 제 수업 내용을 우리 조교들이 보고 제 수업에 익숙한 조교들이 보고 조교들이 예쁘게 정리해놨으니까 손글씨까지 다운받으셔서 같이 보시면 아마 학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단, 3등급 이하 학생들은 단순함기는 9월 이후에 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기본기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존 교재는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됐죠. 만약에 커리를 타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커리를 일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3등급 이하는 말씀드렸지만 앞에 독서와 문학 위주로 포인트를 잡으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 9월 기출과 사설 병행 그리고 EBS인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 9월 이후에 보면 기출이 나올 건데요. 자, 이것도 기존 교재입니다. 기출을 보실 때 심화되는 기출을 보실 거면 심화되는 기출을 보실 거면 9월 이후에 앞에까지는 9월 평가원 전까지 시험이고요. 3등급 학생들 지금은 9월 이후입니다. 9월 이후는 시즌2 도약을 하시고 이게 심화버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6월 평가원의 문학이 작년 수능 24년 수능보다는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24년 수능 문학의 난이도가 높아요. 그럼 24년 수능에 있는 난이도 정도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가셔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시즌2를 같이 가셔야 됩니다. 3등급 이하는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사설을 할 건데 퀄모의고사 S버전을 촬영을 할 겁니다. 알겠죠. 5회 정도 촬영을 할 거고 이간 모의고사 파이널도 촬영을 다 할 건데 온라인으로 자, 이거는 제가 왜 자꾸 기출을 말씀드리냐면 어찌됐든 6월 분에 나왔던 기출에 나왔던 패턴 자체를 통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설 모의고사 더 분석하는 힘을 길러드릴 것이고 어떤 문제가 좋은지 안 좋은 문제인지 평가원스럽게 냈는지 안 냈는지를 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기출 분석을 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좋은 사설과 난 좋은 사설 좋은 문제와 안 좋은 문제들을 비교하는 힘 자체를 기를 거예요. 알겠죠. 자, 모든 사설은 기본적으로 출제자들이 심연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제가 사설을 보는 입장은 평가원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설, 안 좋은 사설 어떤 컨텐츠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좋은 문제, 안 좋은 문제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해 나왔던 6월과 앞으로 나올 9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는 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출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EBS 병행은 말씀드렸죠. 3등급 이하는 9월 이후에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자, 요게 중요합니다. 9월 이후에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작품 정도 암기가 됐다라고 하면 문제를 풀어보고 싶잖아요. 새로운 문제를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간슬개 시즌2를 넣었습니다. 이게 간슬개 시즌2가 3, 4월에 있었던 강좌인데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EBS 연계하는 간슬개의 유일한 강좌가 간슬개 시즌2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슬개 시즌2를 온라인에서 구매하셔서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라도 풀어보시고 제 수업을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 연계에 대한 부담감은 적어질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기존 강좌로 이제는 1, 2등급 학생님들인데요. 자, 1, 2등급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 자체는 잘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똑같아요. 7, 8원은 6월 평가원을 분석하시고 사설을 병행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3, 4등급 학생들은 사설을 나중에 보시고요. 1, 2등급 학생들은 사설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6월 평가원 분석 강좌를 꼭 수강하십시오. 1, 2등급 학생들은 알겠죠. 꼭 수강하시고요. 이거를 꼭 수강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이걸 토대로 사설을 보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자, 6월 평가원을 반복해서 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처럼 분석은 안 될 테니 그 분석하는 힘 자체를 길러드려야 되니까 6월 분석 꼭 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단순히 6월만 분석한 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모든 평가원 시험과 연계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문제들을 보는 게 제일 좋겠구나라는 거 자체가 잡힐 거고 그걸 토대로 사설 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똑같아요. 우리 함께 분석 중에 24년 수능이 어려웠죠. 제가 24년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24년 수능을 분석했으면 좋겠어서 만든 강좌고 24년 수능을 토대로 6월 평가원 올해 나오는 6월 평가원까지 분석이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9월 평가원까지 시간이 있으신다면 6월 평가원 분석과 작년 수능 분석 강좌를 꼭 들으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을 분석하는 힘 자체가 생길 겁니다. 그래놓고 9월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실전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자 사설 병행 그리고 EBS인데 핵심은 똑같습니다. EBS 퀄모의고사와 퀄모의고사와 이간모의고사 파이널을 똑같이 촬영을 할 거고 촬영을 할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상위권 학생이면 언매를 할 건데 제가 EBS 수특 언매를 지금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수특과 수화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순히 제가 작품만 작품만 정리한 게 아니라 EBS에서 나와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고요. 그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성에 맞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문학은 보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기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길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서 원하는 방향과 실제 작품에서 원하는 방향을 혼합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EBS 수특과 수화는 스스로 먼저 좀 풀어보십시오. 알겠죠? 특히 문학은 먼저 풀어보시고 그 풀어본 걸 토대로 작품을 읽어보시고 읽어보고 제가 찍어놓은 거를 촬영을 한 거를 보시면 여러분 작품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단순히 작품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올해 6월 올해 9월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지금은 수환을 찍고 있기 때문에 수특을 찍을 때는 6평을 전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때는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 수환은 제가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니까 어쨌든 6월 평가원과 작년 수능을 분석 강의를 들으시고 EBS를 들으시면 도움이 확실히 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는 새로운 강좌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등급과 상관없이요. 여러분 새로운 강좌 자, 제가 7월 이후부터 찍는 강좌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새로운 강좌를 통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갈 겁니다. 9월 평가원 전까지는 만약에 기존 강좌로 준비하실 거면 기존 강좌 앞에 설명드린 걸 말씀을 드린 걸 하시면 되고 기존 강좌를 다 들었다. 혹은 앞으로 저랑 새롭게 만나고 싶다. 라는 분들은 제가 수능 대비를 위한 모의고사 점검을 할 건데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고1, 고2, 고3 모의고사를 다 준비를 했고 6월 평가원 7월까지 본 모의고사들을 다 묶을 겁니다. 묶어서 영역별로 갈 거예요.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을 고1, 고2, 고3 모의고사를 다 다룰 건데 고1, 고2 모의고사 중에 너무 내신틱하거나 모의고사가 최근 트렌드 같지 않는 거는 일단 버려놓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영역별로 행동량식을 점검시켜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6월 평가원에 나왔던 걸 바탕으로 행동량식을 잡아드릴 거고 고1, 고2를 하는 이유는 기본기를 다지기에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는 건지를 보시고 그 본 걸 토대로 3월, 4월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까지 분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동량식 점검용을 할 거고 압축적으로 좀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7월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할 거고요. 7월 중순 이후부터 수업을 할 거고 업로드는 7월 중순 이후부터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수업을 찍을 건데 찍어서 올리면 어쨌든 9월 평가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매주 찍어서 올리는 걸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촬영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업로드는 월요일 오후 혹은 화요일 오전에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9월 평가원 때는 웬만한 유형 자체는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수업을 좀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 얘를 잘 배워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원하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기존 강의를 다 들은 학생들이 들으면 효용성이 엄청 좋을 겁니다. 알겠죠? 원하는 건 자 근데 기존 강의가 아니라 저의 6월 평가원 해설을 보거나 주변의 친구들 소개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얘를 어찌됐든 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시면 기존 강의가 좀 궁금해질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존 강의를 조금 조금씩 채우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면 여러분들 공부가 좀 완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찌됐든 제 욕심은 새로운 강좌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모든 웬만한 행동 양식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시간이 없거나 급하면 얘라도 꼭 들어보시길 권장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9월 평가원 보겠죠? 그러면 똑같이 6월 평가원 분석하는 것처럼 9월 평가원도 분석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교재를 제작하는지 여부는 아직 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6월 평가원은 교재를 제작하지 않고 PDF로 만들어서 제가 업로드 해드렸고 손글씨를 바로 적어서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에 어려웠고 실제 등급컷이 낮았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분석 강의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찍었고요. 해설 강의도 바로 올렸죠? 그리고 6월 평가원 강의도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힘 자체를 길러드리는 걸로 제가 방향을 맞춰들었고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바로 찍어서 올린 거니까 교재를 사실은 찍어서 찍어서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첨부 파일을 올려드린 겁니다. 알겠죠? 우리 교재 파일을 바로 올려드린 거고요. 9월은 제가 문제 난이도를 보고 다시 정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너무 힘든 시험이 되면 학생들이 많이 원할 것 같아서 이때도 그러면 교재 제작을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어찌됐든 제일 빠르게 대응할 거고 제일 빠르게 해설 강의에 올려드릴 거고 제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길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대신 그 제일 빠른 거의 모든 모토는 기존에 수업했었던 것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힘 알겠죠?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힘으로 실제로도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9월 평가원 분석도 나중에 같이 들어주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함께 마무리를 마지막에 정리할 건데요. 우리 함께 마무리는 제가 기존 수업에 했었던 포맷을 그대로 갖고 갈 것 갖고 갈 것 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시작 우리 함께 독서에서 기본기스럽게 배웠었던 것들을 올해 나왔던 모의고사들을 다 합쳐서 알겠죠? 똑같은 유형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지금은 마지막에는 실전 연습을 해서 시간 제거 풀고 시간 운용하는 게임만 할 건데 제 수강생들이 수능을 끝나고 나면 결과가 좋았었던 이유 현장에서 좋았었던 이유들은 마지막에 제가 기본기를 다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본기는 쓸데없는 기본기를 다져주는 게 아니라 실제 나왔었던 출제호도 여러분들이 6월, 9월까지 봤기 때문에 그 출제호도를 다 알 거예요. 그러면 그 다 알고 있는 출제호도들을 이제 다시 리마인딩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제가 다시 독서 같은 경우는 우리 함께 시작처럼 한 문장, 두 문장부터 가는 걸 연습할 거예요. 단 올해 나왔던 기출들을 바탕으로 갈 겁니다. 알겠죠? 철저하게 올해 나온 것들로만 볼 거고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별로 올해 나왔던 걸 바탕으로 제가 가르쳤던 것들을 리마인딩 시키면서 공부시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순히 실전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기를 마지막으로 다질 수 있는 힘 자체를 길러드리는 방식으로 수업할 겁니다. 알겠죠? 당연히 퀄모의고사와 이간모의고사 해설은 할 거고요. 알겠죠? 그거는 매번 모의고사 찍을 때마다 제가 업로드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단순히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수능 보셔서 아시죠? 재수생들은 그리고 고3들은 6월 모의고사 보셔서 아시죠? 시간 안에 못 풀어서 성적이 낮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최근 트렌드는 한 지문을 날려도 1등급이 나오는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업매 1등급 기준 83, 84가 나온다는 건 한 지문을 날려들 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포인트는 어차피 90%는 다 못 읽는다. 10명 중에 9명은 지문을 못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 힘입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풀어가는 힘 자체를 기르면 국어는 되는 게임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마무리를 우리 함께 시작에 나왔었던 포맷으로 만들어서 수업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십시다. 제가 공부할 때 힘들었을 때 제 스스로 다졌던 생각은 내일은 오늘보다 행복할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많이 좋지 않은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다졌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졌던 것은 내일은 오늘보다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고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어서 싸우면 됩니다. 알겠죠?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요. 끝까지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쳐서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을 만드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행복하려면 오늘 고통스러워야 되고 오늘 고통스럽다는 건 내일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됐죠? 공부를 못했던 저도 수능을 잘 받고 공부를 못했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알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떠올리십시오. 제 성적표 보셨죠? 캐스트에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 학생이라 했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을 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거를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그거는 공부할 때 생긴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런 힘을 생길 수 있도록 제가 하반기에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 저를 믿지 마시고 가끔씩 수강평이나 감사인사안을 보면 선생님을 믿고 갈게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공부는 선생을 믿는 게 아니라 선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싸움의 과정이고 투쟁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하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